. . . . . . . . . 오랜만에 집 구경할까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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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짠 오늘 쿵쿨이 있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거든요 지금 2시 다 돼갔는데 아직 집에서 안 나왔어요 어쩌라는 거지? 아무튼 이제 나가려고요 학교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가볼려고요 또 다시 찍을게요 저 한다고 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본 거는 그 사람한테 잘못 뜨고 그런다고 맞아 맞아 근데? 그래서 너의 말을 못해? 어? 빨리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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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손가락이 되게 잘 돌아가더라 우리 어디가고 있죠? 어디가고 있죠? 어디가고 있죠? 우리는 남부터면을 지하철역에 가고있다 성대 가는거 아니에요? 거기가 도착스가 아니잖아 미쳤고만 다시 물어봐 콩쿠르 소감 한 명씩 알겠어요 어떤 점을 배웠나요? 누나부터 어떤 점을 배웠나요? 누나부터 어떤 점을 배웠나요? 너무 그게 자기적이라고 저는 열심히 외워서 쳐야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요? 저는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약을 맞아 약을 먹으면 안돼 어땠나요? 저쪽이에요 어땠나요? 저는 곡을 잘 선택해야겠다고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? 여기는요? 네 여러분 여기 어디죠? 감성 딱 끄고 줘봐 한번 찾아야지 사람이 많은데? 맞아 물이야 당황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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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